후! 죽기 전에 너와 뽀뽀하는 게 소원이야. 그래서 왔어. 언제 충돌하는 거야? 글쎄요. 어떻게 된 거야? 회사 로비에서 왜 떨어져? 이게 웬일이니 미녀가 넘어져. 이게 완전히 끝내버리죠. 한 발 한 발 접근해야죠. 왜 맨날 한 말 한 말이야! Shut up! 어젯밤 그거 별 의미 없는 거였어. 혹시 오해할까? 수술 끝났나요? 끝나가긴 하는데 상의를 좀 하려면 어떻게 아시겠습니까? 빨리 결정해. 사람 최고 피가 마르면 돼. 안